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7, 10분까지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카메라도 그렇고 또 장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리고 게스트 두 분께서도 막 준비가 끝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한 3분 정도 늦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긴급하게, 예정돼 있던 게 아니고요. 아침 출근길에 아이디어가 생겨서 두 분을 섭외하게 됐고요. 아마 급하게 저희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최근 한 달 혹은 두 달 그리고 몇 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계좌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탁금로 상징이 되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 그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과연 이 현상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임하셔야 될지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슴을 연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의 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너무 유명합니다. 요즘에 별명이 의병대장이라는 쪽이 들리던데 메리지자 사동의 전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복장도 그렇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가볍게. 전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지난주에 한 번 나오셔서 아주 허심탄회하고 또 격이 없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 전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CIO를 하셨죠. 이창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원래 선양이 계셨는데 이 방송 때문에 캔슬하시고 오시느라고. 맞습니다. 제가 끝나고 저녁을 대접하도록. 두 분 모두 제가 저녁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학개미운동. 저는 92년분도 주식 투자도 하고 금융시장에 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존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엄청 받으시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으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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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개인의 주식시장 러쉬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소에 하던 얘기죠. 특히 젊으신 분들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주식이 대부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이다. 네. 그런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으로 투자하는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지 아니면 전 재산을 여기다 걸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해에 비해서 25%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에 대해서 싸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일단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 한 오르면 계속 주식 사야 된다고 한 그 결실을 요즘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 아 글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돈인지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일단은 계좌를 열고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문제다. 네. 이번에 한 번 하고 그냥 난 안 하다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결국은 또 외국인들의 청와바지가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식 투자하는 거를 재력성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벌면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걸로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지극히 간단한데 너무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 사람이 잃으면 한 사람이 다른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동학개미들과의 한판 대결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창훈 대표님은 존 리 대표님과도 비즈니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또 존 리 대표님이 뉴욕 베이스에서 쭉 오랫동안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다면 이제 이창훈 대표님은 로칼하우스에서 CIO도 하시고 펀드매니저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조금 소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존 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게 저는 생각에 최근에 무슨 동학 개미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사실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개인분들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 같은 걸 세워서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죠? 지금 주식 사도 됩니까? 혹은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됩니까? 저도 많이 받으니까 이창훈 대표님은 하루에 몇 번씩 받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자기가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롱텀하게 본다고 하면 지금도 좋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또 특히 지금은 이제 금리가 너무너무 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종이화폐가 완전히 그러니까 걸레가 된 시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종이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투자 대상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드 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드 갭으로 보더라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렇죠. 배당 수익률보다도 낮을 뿐더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코티 어니일드 주식 수익률하고도 비교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낮으니까 롱텀하게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또 조금 짧은 시계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은 있어요. 걱정된다. 그 걱정된다는 분들의 논점은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좀 하시던가 아니면 종목이라는 것도 왜 삼성전자만 저렇게 들이따 사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기도 동일하고 종목도 동일하다는 건 경험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존 리 대표님.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주식할 때는 철학이라고 그러죠. 주식은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다. 동학의병대장 존 리님이시죠. 철학이니까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 장기 투자하고 여유롭게 노후 준비.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죠. 내가 노후에 노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상성전자도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거기에 내 노후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죠. 잘못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돈 벌기 위해서 빚을 다 끌어들여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을까. 하루에도 5% 올랐다가 하루에도 5%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럼 단타를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원칙을 지키는 거죠. 내 재산의 일정 부분 내 월급의 10% 월급의 15% 그리고 변동성에 상관이 없이 앞으로 20년 10년 후에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나는 20% 30% 지금 싸진 가격에 사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는 합리적으로 좋은 투자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식 투자라는 게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 노고를 책임질 거고 그런 생각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20, 30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혹사는 야 너 2017년, 2018년도에 비트코인 봤지. 그리고 2019년도에도 20, 30대 20대는 뭐 그렇다지고 30대들이 아파트 외곽지역에 많이 샀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니. 다 망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주식시장, 러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한데 하필이면 이때 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왔는 거예요. 그것도 문집적으로.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폭락창이 왔을 때 사서 견디면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더라 하는 역사적인 학습 경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지금 별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별로 취직 걱정도 안 했잖아요. 웬만한 취직이 다 됐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웬만한 취직도 다 했었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서 한 5, 6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도 왔고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시기에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요 공급의 이슈도 있지만 제도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에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러면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어떤 걸까 이런 맥락에서 약간 이렇게 유행처럼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존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오래 갖고 있어라 같이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그 결심으로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는지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비트코인 때처럼 더 랠리 할 것 같고 또 아파트처럼 옆에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싸니까 이른바 줍줍 이런 마인드로 오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동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받은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인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렇게 단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많은 증권 방송들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계속 보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증권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투자 전략 이번 주에 투자 전략 그게 당연히 적인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주식 투자라는 건 사고파는 기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노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IMF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IMF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런 걸 보면서 회계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상당히 투명해졌고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그거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식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IMF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IMF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갔는데 이번에 우리도 돈을 벌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IMF 때 좋은 교훈을 얻은 거는 회계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배웠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튼튼해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기업들이 비싸지가 않고 다 튼튼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을 장기 투자로 유도해야 되고 또 이번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을 계속 만들어서 투자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제도와 법을 이제 고쳐야 되죠. 한국에서 지금 그럼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샀는데 기업을 샀는데 한국 사람들이 산 거잖아요. 한국 기업이잖아요. 이거를 다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업을 기업 지배구조죠. 지금 한국은 투명성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대주주가 아직도 너무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주 투자하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기업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거야말로 동학혁명이 아닐까 싶어요. 가버넌스를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경영진과 같이 돈을 다 같이 버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진정한 동학혁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슬슬 진짜 의병장 같으신데 제가 의미도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창훈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좀 헷갈릴 때 저도 이제 가치투자가 좋고 또 투명복도를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해자가 있는 기업을 투자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고 버핀유의 그런 어록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출연했을 때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냐 지금 무슨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왜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흘려들었을 텐데 우리나라 손꼽히는 영국공단 CIO로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그 얘기 그 얘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아까 지금 좌니 대표님 얘기하신 거 이어서 내가 조금 이 얘기를 풀어보면 저는 지금 주식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IMF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크라시스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IMF 말이 IMF지만 사실은 IMF가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 아시아 외환위기였죠. 또 하나는 이제 2008년도에 서우프라임을 시작했던 금융위기였고 근데 이제 저희가 1997년도 98년도에 제가 삼성에서 주식운영팀장 할 때인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왜냐하면 일시적인 쇼크였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기업 사이드에서 레버리지가 너무 컸던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대우그룹이었는데 그때는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해서 성장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태국부터 시작했던 거죠. 태국의 타입아트가 그때 고정환율 제거였거든요. 그렇죠. 태국의 타입아트가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치펀드들이 거기를 공격하면서부터 태국 타입아트 투 보내주면서 도미노로 해서 아시아의 외환이 왔던 거고 그렇죠.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그때 많이 흔들렸던 건 아니고 기업 사이드의 부채가 컸고 외환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막겠다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때려붓는 바람에 우리가 번아웃돼서 결국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IMF 구제금융 때 IMF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허리티를 졸라매라 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25%로 줬어요. 그럼 25% 금리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한 거예요. 그 망했던 상황에서 외국에 해치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도 엄청 샀고 그 당시에 IMF가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자본시장 다 개방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도 디레귤레이션하고 저는 그게 꼭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부로 우리가 뺏겼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주식도 많이 샀고 서울 시내에 웬만한 부동산 빌딩 다 샀죠. 제가 프루덴셜 대표할 때 제가 뉴욕에 가서 본사 애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데 한 친구 같은 테이블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서울을 잘한대요. 서울을 가봤습니까? 잘 가보진 않았대. 어떻게 서울을 잘합니까? 우리가 IMF 때 서울에 들어가서 빌딩을 사서 많이 샀더라고요. 한서울 빌딩도 사고 서울 스퀘어 빌딩도 사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의 어떤 경제 구조의 펀드멘탈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외환이 부족했고 일정 부분은 외국인들한테 당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때는 아시아에 국한됐던 이슈고 외환에 국한됐던 이슈인데 지금은 글로벌 이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에 인한 팬데믹 이슈는 글로벌리 경제 펀드멘탈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좀 토론이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가버넌스 이슈도 저는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옛날에는 다 북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코리아 가버넌스 이슈를 했어요. 지배구조.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게 디스카운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한주와 예를 들면 오너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한주가 동일한 가치여야 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극명하게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M&A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대우중권을 미래가 샀잖아요. 그러면 M&A 같은 거 하면 넘어갈 때 대주주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산업은행권을 미래에서 사실은 텐도포를 해야 되거든요. 텐도포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반대하면 주식을 던져라. 동일한 가격으로 사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매주 청구권 발송하라는 얘기죠. 우리 매주 청구권을 하더라도 그냥 시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리아 가버넌스에 디스카운트 이슈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 되는 게 가버넌스 이슈냐 그게 전부 다냐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봐요. 오히려 가버넌스 이슈보다는 레귤레이션 이슈가 더 크다고 봐요. 아, 주제. 왜냐하면 가버넌스가 뭐가 좋냐 그거는 사실은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십이 없죠. 대신 시장이 규제를 하죠. 대신에 미국은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시장 경계가 아주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주주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롱텀 인베스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인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코티처럼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은 롱텀 인베스터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주제 밸리를 높여줄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인베스트 하는 사람은 그냥 돈 벌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아니면 유상행자를 한다. 그럼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좋은 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RO를 높을 수 있으면 주가가 밸류가 올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이거죠. 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삼성 같은 회사가 오너십이 없었다고 하면 반도체 같은 거를 20년 동안 적자 보면서 끌고 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오너십이 있는 회사도 있고 지금 보면 금융회사들 은행조 이런 것들은 오너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 보면 진짜 아까 서영수 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금융이 이때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또 다른 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가버넌스가 다 옳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본들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오너십 구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그 부분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존이 대표께서 또 대표적인 외국계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가장 유명하게 가장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반론을 좀 들어보고 전혀 동의하실 수가 없는데 전혀 동의하실 수가 없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이거 사회자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생긴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업은요. 기업은 주주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진이 주주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하는 게 가장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너이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기본 가격이 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켜지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불안한 거거든요.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쿠폰이 거버넌스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직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주직을 샀을 때는 그 주직을 샀을 때 10년, 20년을 갖고 있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영진이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기업을 보면 대주주가 갑자기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자녀가 그걸 경영하게 하고 부가 딴 데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못 가게 되는 거고 믿음을 못 주게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글로벌 커버넌스가 다르고 한국적 커버넌스가 다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자고 주직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업이 잘 됐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운영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오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글로벌한 거하고 우리 한 거 안 맞을 수 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대표님 반론을 들어볼까요? 너무 직접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대요. 그러니까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너십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는 그러면 이 코프레 가버넌스가 맞나 틀렸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전희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잖아요.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너십이 있는 기업이라도 정말 투명하게 경영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과 정신이 살아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롱텀으로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시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그 회사의 밸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후진화되어 있다. 물론 저도 그런 건 동의해요. 뭐냐면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오너십과 경영권은 다른 이슈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예를 들면 지분이 대주주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게 지분이 얼마 들지도 않잖아요. 10% 안쪽인데도 대주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 때문에 경영권을 세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의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오너십이 없는 게 좋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게 좋고 반드시 저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건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중환급에서 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도 될 텐데 우리는 그 오너십이 없으면 그 오너십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이슈가 에이전시 이슈잖아요. 경영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코스트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은행주 같은 거 얘기했지만 대주주가 없죠. 지분이 완전 분산되어 있죠. 그럼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죠? 경영... 에이전시들이 하죠. 누가 하죠? 에이전시들이. 경영자들. KT나 포스코는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죠. 누가 해요? 거기 임명받은 경영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최환명을 임명하냐. 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시장이 그런 과연... 컨트레서 그것도 규제다? 시장이 과연 그러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하기에 레귤레이션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측면에서는 더 크다. 그런데 이 대표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커버리트 가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언더밸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벌뿐만 아니고요. 대부분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심각하죠. 그런데 존 리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사서 평생 팔지 말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코프레트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코프레트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이게 그리고 개선될 그 무렵에 사야지 주식을 먹는 거지 미국처럼 코프레트 가버넌스에 문제가 없으면 아니죠. 아니죠. 그게 제일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안트라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럼 왜 한국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큰 회사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주식의 40%를 외국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싼 거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200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코프레트 가버넌스에 디스카운트에 있기 때문에 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의 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코프레트 가버넌스를 상승시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국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프레트 가버넌스에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발전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한국도 옛날에는 엉터리였지만 회계도 엉터리였지만 그만큼 주식이 더 쌌었고 지금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 코프레트 가버넌스가 좋아질 거다. 그런 희망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코프레트 가버넌스가 엉망이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선진국처럼 잘 될 거냐 하는 그런 믿음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본 말씀을 하셔서 이 대표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은 거의 그냥 계속 빠졌잖아요. 바닥을 기웠어요. 최근에 아베 연관이 좀 아베노우스에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일본의 코프레트 가면서 개선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일본에게는 조금 달라요. 일본의 30년 전에는 일본 주식이 무적의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켓포가 한 80일 했어요. 한 50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제가 동학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동학혁명은 주식에 대한 인식을 변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동학혁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잘못된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하고 은행에 넣었잖아요. 돈이 이나게 하는 거를 국민들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일본이 잘못한 미스테이크를 30년 동안 한 거를 한국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얘기해요. 그러한 한심한 경제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된 거고 한국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친밀해야 되고 주식을 좋아해야 되고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시각들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기업 지배구조는 모든 주주는 똑같이 칠대해야 된다. 한 주를 갖고 있든 열 주를 갖고 있든 그 사람의 권리는 똑같은 거다. 주의 수대로만 차별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것만 지켜지면 저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주를 갖고 있건 두 주를 갖고 있건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제대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상에서 굉장히 잘못된 레귤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이요. 퇴직연금이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고쳐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을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도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거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정말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치주를 할 거냐 성장주를 할 거냐의 논점 말고 주식 투자를 과연 어떻게 사서 어느 정도 보유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냐. 그러니까 요즘 들어오는 분들도 존 리 대표님도 그러시고 이창훈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존 리 대표님은 가버넌스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 관리 다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보신 거고 아마 이 대표님은 10년 주기로 우리나라 명멸하게 한 회사들 한번 볼래? 그거 바이안홀딩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네. 주식은 사서 파인홀드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주식은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 앵커님이 장기 투자의 개념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는 안 파는 거다. 두 번째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 가치 투자라고 우리 통상 투자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가치주자 폰드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치라고 하는 걸 대부분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PR이 낫다. 아니면 PBR이 낫다.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낫다. 자기 자신을 비춰서.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기업이나 그 산업에 비해서 낫다. 이런 관점에서 밸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밸류 스탁이 그런 주식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밸류 스탁에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들이 지난 3년 동안 시장 대비 언덕폭폼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의 밸류 스탁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관점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를 밸류로 보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기 저성장 시대에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밸류 관점에서 많이 쳐줄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잖아요. 변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안 봐줘요. 그 모멘텀 그 시대 상황이 바뀌면 적절히 팔고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테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테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류한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BTS,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일 수도 있는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테마가 아니고 인류의 삶에 정말로 변화나 가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서 죽을 때까지 그 주식만 들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변화하면 나의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히스토리를 보면 삼성전자가 원래 가전회사였잖아요. 그 가전회사가 반도체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다가 그 반도체 회사가 스마트폰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애플하고 비교하면 애플은 사실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게는 못했잖아요. 하드웨어 비즈니스로 갔던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고 관료화되지 않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은 우리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있다는 거죠. 자본도 있고 더 많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잘나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군요. 높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PC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던 회사가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해 가잖아요. 아마존에 단순히 책 팔던 회사가 바뀌어나가잖아요. 온라인 쇼핑 회사로 갔다가 클라우드 회사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관참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고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저도 기본적으로 가버넌스 이슈가 주식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우리나라만 결의가 벌어져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은 경영권 프리미엄 이슈에서 우선주라고 하는 게 보통주보다는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이거를 바라볼 때 오너십이 있으니까 우리가 후진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너십이 있든 없든 시장에서 주식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장이 교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이너보직이 합병할 때도 그때 엘리어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애국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당하게 주주의 가치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바꿔버린다든지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낮은 건데 기억할 수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도파가 M&A 시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신동방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동방패려 그런 증권이 생겨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행동주의 펀드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정영명사나 회사들이 모여서 막았죠. 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미도파 주가가 그때는 4, 5만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SK그룹의 서버룸이 들어왔을 때고 그리고 KTNG의 카라 아이칸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난번 삼성물산 때 엘리어트가 들어왔었고 지금 한진칸에서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걸 시장이나 주주의 관점, 주주의 가치 관점이 아니라 자꾸만 정치적인 논리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있더라도 대주주가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정당하게 잘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교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 디스크 한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같은 결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존 대표님과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시 투자의 관점으로 가면 사실 오너십의 문제, 가버넌스의 문제는 대부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넌스도 충분치 않고 또 세상이 급변해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만이 장점이냐. 그리고 이럴 때 사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서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이럴 때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 굉장히 부러운 게 제 주변에 가치 투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익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예를 들면 3월 17일, 18일, 19일 이 여간에 샀으면 대형주를 포함해서 대부분 50, 60%가 났거든요. 3, 4일 워킹데이로 3, 4일 기준으로 그렇게 났는데 그것도 팔아야지. 계속 갖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그런데 스틸 이동평균선상의 가격은 낮아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단타의 이협을 받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또 많은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실체로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요. 도박을 하는 게 더 빨라요. 카줄라이 가면 몇 십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카줄라 가면 다 망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도박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보고 투자, 도박하고 다른 거는 인베스먼트라는 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기업이 5배, 10배, 100배가 되는 걸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을 맞추는 걸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솔깃한 거예요. 저 사람은 5일 동안에 30% 벌었대. 그게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일 동안 50% 번 사람이 있겠지만 거꾸로 하는 사람은 50% 손해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주식 투자를 이기는 거 내가 싸움통에 나가서 그냥 전쟁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식은 제로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에 살 수도 있지만 꾸준히 사는 거죠. 5만 원이 되건 3만 원이 되건 내가 이 기업을 너무 좋게 보는 거니까 이 기업이 10년 후에는 굉장히 커지겠다.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사고 3만 원을 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시장을 보고 투자해요. 기업을 보고 투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는 이렇게 하죠. 야, 주식 가격이 30% 빠졌으니까 지금 베이스먼트일까 아니면 지하 1층일까? 지하 1층일까? 지하 2층일까? 지하 3층일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지런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 빌딩이 나중에 10년 후에 10층짜리 빌딩이 된다고 하면 베이스먼트에서 사면 어떻고 1층에서 사면 어떻고 2층에서 사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나 단기적인 그런 가격에 연연하는 사람은 길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할까 봐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거예요. 2, 3층 투자해봐라. 다 부자 될 거다.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격을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매일 가격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은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큰 돈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매일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부동산도 호가를. 그런데 갭투자했기 때문에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미국 얘기하시잖아요. 60세까지 못 판다고. 그거는 간접 투자 혹은 어떤 규약에 의한 지금 우리는 개인 투자잖아요. 개인 단에서 지금 엄청난 계좌수가 늘고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연 미국의 시스템 아니에요. 그거를 권하거나 실제로 이게 맞는 게 할 수 있는. 아니요. 제가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세금을 유예해주고 하니까 그거는 무조건 해라. 제가 그러면 하루에 만 원이면 되잖아요.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금을 60만 원 돌려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융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혹하게 되죠. 데이츠레드가 대부분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간접 투자 상품에 들어가서 개인 투자단에서 해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진 게 간접 투자하고 내가 직접 하지. 그래서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거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장기 투자 몇 가지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펀드 얘기를 하면 저도 운영사에 올해 있었죠. 89년도부터 해서 한 30년 이상. 2010년 자산운영사는 제가 한 20년 넘게 했고 펀드 매니저부터 CIO 대표에서까지 다 했는데 왜 지금 그러면 간접 펀드 시장이 죽었을까 저는 개인들이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잘 못한 거죠. 운영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펀드 매니저보다 한국 펀드 매니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왜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장기 투자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씩 풀어나가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왔던 시장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갖다가 한국 시장에 놓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해서 투자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심플하게 지난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S&P500은 5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는 2000포인트 놓고 계속 빡 특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만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지금도 나아가지만 미국은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려웠을 때 니네 허리티 졸라매하고 금리 20% 올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건실해진 부분 분명히 있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서브프라임 왔을 때 그럼 자기네들도 금리 올리고 허리티 졸라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레버리징 하려면 아니잖아요. 0% 양쪽 안이죠. 미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 수 있는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이런 데는 바이앤홀드하고 장기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정말로 대표적인 몇 종목 해놓고 바이앤홀드 했으면 확률적으로 보면 손해났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리석어서 단태를 하는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 단타 박스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한국 경기의 시스템이다. 개인투자자나 펀드메이저들 다 같다? 펀드메이저들은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펀드를 해서 다 손해받던 이유는 마케팅은 언제예요. 다 잘 팔릴 때 하잖아요. 그렇죠. 다 조그맣게 펀드 만들어서 1년 동안 성과가 좋아요. 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운영사가. 특정한 운영사를 내가 얘기하면 뭐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하면 펀드가 잘해요. 그리고 늘어나요. 그럼 돈이 들어올 때 자기 주식을 사는데 안 올라가겠어요?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좋을 때 증권회사나 은행이 지난 3개월 동안 1년 수익률을 갖고 마케팅을 와장창해요. 그러면 그때가 거의 다 상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1년, 2년 기다리다가 수익률이 안 나면 돈이 나가요. 그럼 뭐를 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을 팔아요.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가 아니라 천수답이에요. 그런 거는 뭐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에서 왜 지금 ETF나 패시브 펀드가 주도가 있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가 1년은 시장을 이기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3년, 5년 놓고 보면 시장을 이기는 펀드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믿기겠냐. 어떻게 참여. 제가 보기에는 세일즈 관행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단에서도 장기적으로 아프고 하는 펀드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내가 비싼 비용을 물고 거기에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ETF나 인덱스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아니면 미국 가거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돈만큼 똑똑한 건 없고 내 돈만큼 정말로 절실하게 투자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리석을 수는 없다. 뭔가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그런데 장기 투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게 개미들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글쎄요. 누구 책임이고 아니고 그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디나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하기를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공감대를 얻는 거고 그런데 저는 한국 주식이 장기 투자에 안 맞는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한국적 특수성에 대해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차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아니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돈을 못 번다는 거는 누구 잘못 그런 것보다도요. 맞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판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그걸 노 로드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다 로드 펀드였어요. 뭐냐면 펀드를 팔 때 자성 운영사가 파는 게 아니고 은행이나 집권회사가 팔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붙였고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감안하고 승인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지금은 한국이 지금 로드 펀드 시대죠. 아직은 저희는 직판이 생기기 시작한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투자가들도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도 펀드를 팔고 하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좋을 때 굉장히 돈이 몰려요. 투자하기 좋을 때는 돈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발성이 나는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막 펀드가 수익률이 좋으면 모닝스타에서 파이블스타를 주면 돈이 막 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피터 린치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다는데 피터 린치도 펀드 들어가서 돈 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양쪽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디스트비션 펀드의 판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투자가들한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죠. 예를 들어서 펀드를 팔으면 만약에 20% 이익이 나면 굉장히 부축이거든요. 딴 걸로 옮겨 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선취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하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이 펀드를 사셔서 꾸준하게 한 달에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꾸준하게 투자하면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판매하는 데는 우리랑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펀드를 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요. 펀드를 사서 만약에 천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천만 원이 이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오백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 기다리면 천만 원이 이천만 원도 될 수 있고 또 삼천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대부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 투자했는데 팔백만 원 되면 손줄매라는 걸 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회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회사는 삼성전자 투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디 도망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 20% 빠졌다는 이유로 손줄매를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극히 주식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아까 이창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 중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은 12년 동안 올랐습니다. 물론 요즘에 간헐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한국 시장은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12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물론 한 번 2018년도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잘못해서요. 아니죠. 미국이 정책을 기가 막히게 정책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과 일본의 차이예요. 미국은 굉장히 월급쟁이들 10% 그거를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유의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도 생기게 됐고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게 되면서 그 부가가치가 계속 생기는 거를 성공한 거예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 하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40%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사람은 한국 주식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도 개선이 기억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한국 주식의 바이앤 홀딩 전략은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맞다. 아니요.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 기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이게 생겼잖아요. 2007년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손해받죠. 그러니까 10년을 보느냐 15년을 보느냐 또 다른 거고요. 미국의 다우라는 건 몇 개의 종목이죠? 30개 종목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 다 점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망했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코스피는 뭐죠? 2천 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망한 회사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수를 볼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이 아니에요. 미국의 다우나 S&P5 헌즈로드하고 코스피가 상당히 미슬리딩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주식시장도 망하는 기업이 있어요. 또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요. 그거를 그렇게 주식은 공부해서 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안 된다. 미국 주식은 된다. 그거는 굉장히 지구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삼성전자를 샀으면요. 대표님. 이 대표님도 삼성 계열사에 자산운용사에 펀맨을 하셨으니까 98년도에 만약에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몇백 100배? 100배 이상 올랐죠. 결국은 우리 시장에도 존 리 대표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좋은 주식을 고르면 많이 오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 100배 넘게 올랐고 거의 200배 올라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98년도에 3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게 200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100배 넘게 올라왔고 그런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를 따라가느냐 크게 보면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GDP를 따라가는 건데 그다음에 그거를 시장에서 밸류를 줄 때 어떤 프라이싱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존 리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았던 거고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제도 돌아가고 주저의 가치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혁신도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아무 때나 필요하면 찍어낼 수 있는 달러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종목을 잘 골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좌한 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보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럼 장기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냐. 장기 투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지만 수익이 날 때까지 안 판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심리에 흔들리거든요. 요즘 진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겁이 나갖고 빨리 팔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손해나고 수익 나가는 데 없죠. 그래서 그런데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세계 경제가 이런 위기 시기가 아니면 마이너스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제 경우는 IMF 때 한 번 하고 2008년도에 1년도 아니고 한분기? 한분기 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하고는 계속 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주식도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한다는 거죠. 변동은 있지만 그럼 장기 투자를 하면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종목을 고르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수익이 났을 때 실현하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데 확률 게임인데 고르기가 한국 시장이 훨씬 어렵다니까 상대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주제에 천착하냐면요.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신규로 증권시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두 분이 저는 솔직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혹은 지금 삼성전자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제일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만 놓고 어느 바이오 셀트리온 하루에 상한가 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육 관련 하루에 상한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무슨 존 리 대표님이나 이창훈 대표님처럼 그렇게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 사러 들어왔다가 옆에서 옆에 있는 옆에 자리에 김대리가 야 셀트리온 상한가 쳐다. 그럼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장의 본질이라면 차라리 작동하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가시라고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이창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10년 동안 한국 주식은 사이드라인이었고 미국 주식이 올랐잖아요. 저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어려워요. 솔직히. 비싸요. 진짜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 내가 왜 한국 주식이 연연하고 미국 주식이 연연하냐.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한국에 투자하느냐 이런 이슈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로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샀는데 한국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마존이랑 회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는 저는 그렇게의 시각을 보시지 마시고 내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은지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찰이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적이 싼 거예요. 현찰인데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안 주는 무수익 자산으로 갖고 있는 데들도 많다. 그런 비판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회사는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한국 시장이 이피션트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간 투자들이 많지가 않고 또 개인들이 비중이 높고 그래서 기회가 많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은 굉장히 굉장히 탐인하는 주식이 많죠. 특히 요새.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개인 성향이고요.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하다.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미국의 ETF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쏠림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경험으로 봤을 땐 남들하고 다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나쁘다 그럴 때 저는 한국에 기회가 많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년만 해도 미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람들 기획 잘 못해요. 12년 전에 그랬죠. 미국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90년대는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머징 마켓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주식이 좋다 어느 나라가 좋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골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 틀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꼭 지켜야 될 몇 개는 있다 이거죠. 장기 투자하고 그리고 분산해서 하고 여유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지금 존 리 대표님 말씀 중에 캐시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 많더라.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영등포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만 팔아도 그런데 그 주식 결국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창훈 대표님은 그런 유형의 자산 현금을 포함 유형의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모델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시니어분들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거 존 리 대표님 그거 틀린 얘기 라든지 좀 정돈을 좀 해 주실 필요 왜냐하면 PBR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은행주 PBR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0.2에요 0.2 사상 최대 이익 내는데 주가는 계속 박아요. 싸긴 싼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에 결국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막건 틀린 간에 다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그거는 남이 좋다는 거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좋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변동성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확신이 가는 주식은 손실이 나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냥 좋다더라 막연하게 사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 이런 관점보다는 장기 투자가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수하기 안에서 줄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못 견디니까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좋은 주식은 올라간다. 그거는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기업의 펀드멘터리 변화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회사를 좋게 봤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아서 SK하이닉스는 한 정도 샀어요. 그런데 반도체 시황에 변화가 있어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 그러면 주가가 올랐든 떨어지든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많이 올랐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좋아. 그럼 계속 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가 됐든 자기가 알고 자기 관점을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딜 수 있으면 이슬람은 지금 좌니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여유작업을 해야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매일 주가를 쳐다보고 올라가면 괜찮고 떨어지면 팔아야 되나 막 고민스럽고 이러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작은 투자 원칙을 해도 자기 투자 원칙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나왔는데 조금 제가 신중해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특히 특히 한 최근 한 일주일 이렇게 보면 계속 외국인 팔잖아요. 기관도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은 2018년 2019년 1월달이었어요. 2019년 1월달인가 프리어닝을 발표했죠. 보통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초 되면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오죠. 그때가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 하루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반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삼성전자를 안 사고 싶어했어요. 저도 그때 내가 연금에 시약을 했는데 우리 주식팀 불러갖고 삼성전자 한번 이거 스타디 해봐라. 스타디 해보라는 건 사실 살았는 얘기인데. 사람은 이해부터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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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스타디만 하겠습니다. 스타디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때 팩트로 보면 아니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의 처음에 바닥을 누가 이게 끌고 가느냐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해안을 갖고 있는 앞서가 있는 어리 어댑터들이 시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80%가 된다더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주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의 어닝 피크는 2018년도 2분기인가가 피크였어요. 제기업으로는 3분기부터 꺾였어요. 주가의 피크는 언제였냐. 그것부터 1년 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드웨이 계속 횡도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지금은 시장이 확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좋아진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미 컨센스화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샀던 외국인들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누가 끌고 가느냐 하면 글로벌 머니플로우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탄단 말이죠. 계속 팔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샀던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 번 더 말하자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개인들이 견디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팔 때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역시 또 개인투매 그러면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주가라고 하는 걸 예측한다는 게 사실 맞추기 어려운 거죠. 그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팬덤 이슈가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망은 논외로 하시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소셜 액티버티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돈을 풀더라도 펀드멘트는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제가 보기에 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시장에 제일 도움되는 거는 크레딧 디폴트로 망가지는 거예요. 미국도 기구를 만들어서 2008년도 서브프라인트는 똑같았고 지금도 미국도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회사채 같은 거 사주겠다는 거고 우리도 아마 이번에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케이스를 봤으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많은 유동성 이슈 때문에 디폴트 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디폴트 나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줘야 된다는 거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게 소규모 개방경제잖아요. 우리는 글로벌 교육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자생할 수 없는 경제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막히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달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때도 주가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투자가 좋은데 개인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돈 많은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100억 있어. 그래서 10억 주식 할 거야. 한 5억 깨먹어도 오케이. 이러면 지금 주식으로 괜찮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윳돈이 한 천만 원 있어. 아니면 5천만 원 있어. 그런데 굉장히 피같은 돈이거든요. 그거 다 늘렀다. 그 돈이 30% 50% 손실이 나면 견디겠냐.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가는 게 저는 권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누구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매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조한민 대표님 얘기했지만 분산 투자 하라고 얘기하는 게 분산 투자 개념은 종목의 분산 투자도 있지만 시기의 분산 시기의 분산 투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다 못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나눠서 이번에 좀 들어가고 오르면 좀 기다리고 만약에 더 무너지면 또 한 번 들어가고 이런 것도 통상 보면 우리가 이 꽃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나는 길에 있지 않고 뒤안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나는 길에는 밟혀 죽어버리잖아요. 잡초가 되죠. 이렇게 막 러시아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조니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조니 대표님은 팬더빙이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기업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항상 위기가 오면 과거에도 블랙머데이도 봤고 IMF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다 회복이 된다. 그거에 100% 회복이 됐고 주가는 더 올랐다. 과거에 보다. 그거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제 항상 다른 모습으로 오죠. 위기가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펀더멘터리 이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미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의 코버리 거버넌스 이슈거든요. 이만 사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에서 그런 거기서 터지게 되고 그것도 위기가 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슈는 경제 외적인 이슈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신문경계로 올리고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경험 안 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200만 명까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글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거 위기가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니냐 심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또 회복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대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좋은 내가 노후 준비하기에 좋은 타임이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자본주의를 믿고 그다음에 결국은 인류가 위기를 극복할 거다. 그런데 많은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하실이 또 있다. 그런 거 믿지 말고요. 저는 지금부터 내가 그동안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많이 내려왔대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심각하게 내 노후를 위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함부로 썼던 돈을 투자로 바꿔보자. 그래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는 연금저축펀드가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그거는 1년에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65만 원인가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400만 원 투자해서 65만 원 손해볼 때까지는 쿠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만 원씩이라도 시작을 해라. 그런데 급하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5년 동안 정말로 주식시장이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인베스움드 허라이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투자 기간이 만약에 20년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기간이 1년인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위기가 오면 내일 지구가 무너질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대로 반응하게 되고 주식시장도 과대로 반영하게 되고 옛날에 위기는 극복했지만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1년 걸렸고 어떤 거는 6개월 걸렸고 어떤 건 3년 걸렸고 했겠지만 오래 걸리는 것뿐인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싼 가격으로 계속 내가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제일 제가 기분 나쁜 주식시장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살게를 안 주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사야 되는데 계속 비싸죠. 계속 비싸지면 나는 계속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또 폭락되면 안 될 테니까 제일 좋은 시장은 제가 삼성전자 그래프예요. 삼성전자를 제가 91년에 만 5천 뭐 이만 원 했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스커드에 계실 때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5만 원 6만 원 한 10몇 년을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그래프죠. 꾸준히 산 사람들한테 나한테 나중에 큰 불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긴 뭐 2만 원에 샀는데 2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4만 원 됐는데 야 두 배나 올랐는데 안 산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때로서는 엄청 폭등한 주식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기회가 보인다.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저 아는 주식 초보자들한테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많은 20대 30대들이 주식을 하려고 그런데요. 그리고 40 50대도 주식하고 담을 쌓는 분들이 쌓던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래 주식 좀 깨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바닥에 사니. 그러니까 지금 사.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야 주식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안 사도 언제든지 기회가 와. 그러니까 1년 2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주식하지 말고 준비가 딱 레디 딱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으세요. 깨지면서 배우는 거다라는 게 맞아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다 얘기했지만 사실 뭐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제가 30년 했는데도 그럼 너 자신 있냐 그러면 100% 자신 있냐 그러면 뭐 자신 없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큰 대강을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아세요. 알겠어요. 큰 대강을 보고 투자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자기가 관점이나 자기가 왜 투자하는지 그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투자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삼성자로 사더라도 삼성자로 리포트를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가겠다. 내가 허용가능한 손실 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세워놔요. 무조건 사갖고서는 견디면 못 견디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투자 계획과 투자 원칙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하지 말고 당연하죠. 어떻게 지금 사업 보고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 안 되는 사람은 옆에 친구가 한다고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라.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돈 벌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살 때도 견디를 만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기의 재무 계획.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어딘지 얼마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안 사면 주식은 못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눠서 사라. 떨어져도 나눠서 하면 좋고 올라가도 나눠서 사도 된다. 왜냐하면 30% 50% 볼 거 아니잖아요. 더 길게 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가 봤던 관점 자기가 봤던 기업의 펀더멘탈 또 자기가 봤던 투자 원칙에 거기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아니면 그때 팔고 시세가 올라왔다고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시세가 빠졌다고 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를 지원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존이 대표님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뭐가 준비가 됐겠어요? 당장 시작해라. 당장 시작해라. 이 두 분은 진짜 모든 면에서 다른 문제인가요? 모든 면에서 다르진 않죠.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다 달라. 아니 아니에요. 당장 시작해라.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언제 끊으면 박사하게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타임은 Right now라고 그래요. Right now. Right now.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해라. 아니 봉기하라라고 들리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액션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익스큐즈가 있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돈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돈을 일하게 해라. 그런데 그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내 일정한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내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10% 30만 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연금, 저축, 펀드를 반드시 400만 원 먼저 채워라. 그다음에 관심이 가는 종목이 생기죠. 그러면 종목을 한두 개씩 늘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관심이 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이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업보고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재밌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아니죠. 재미있어요. 어렵다니까. 그런데 요새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크게 안 어렵던데. 아니에요. 자기가 두 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모를 거야. 전문가가 더 많이 할 거야. 전문가가 훨씬 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상식이에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동업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기다릴 수 없는 훈련 그다음에 단기간에 주식의 하락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투자하는 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종이 돈으로는 훈련 안 된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리얼 머니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요 종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샀으면 내가 굉장히 익사일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회사 한 주가 됐지만 내일 내가 돈을 모아서 한 주를 더 사면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백 주가 되면 또 1년마다 그 회사가 돈을 줘요. 또 배당을 줘요. 그게 이제 2년, 3년, 4년 쌓이다 보면 내 부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변화가 와요. 변동성. 그런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 주를 갖고 있다. 백 주를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백 주가 나중에는 큰 나의 자산을 불러줄 거다. 그런 자본주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주식은 안 돼.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아니야. 미국만이야. 한국은 엉터리가 많아.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요. 한국은. 그런데 저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기회고 라인나우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당장 주식 사라.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은 라인나우고요. 제일 좋은 건 태어나자부터죠. 왜냐하면 그 변동성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전화를 다 했어요. 산후조리원? 네. 지금 시작하라고? 어. 애들 계좌 열어주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축복이다. 주식을 투자하거나 펀드 투자해서 걔가 그 아이가 서른 살 때까지 30년을 투자하면 엄청난 부가 생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사에서는. 네. 근데 그 일주일 한 달에 주가에 그렇게 언연하지 말아라. 근데요. 사실은 너무 재미난 게 저희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아이들 계좌 열어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동학혁명이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정반대 얘기를 갈 수 있는 저런 찬스다. 일본은 유일하게 투자하는 데가 부동산하고 은행예금 아니면 채권 국채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한국은 한국의 모델은 어디냐 한국의 갈 길은 일본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모든 국민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하고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 유태인들은 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주식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주식 얘기도 하지만 한국에 이렇게 주식가게 폭락했으니까 우리 애들이 벌써 샀더라고요. 아빠 나 샀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주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또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뭐라 그러죠 주식회사 망했다고 연석국 같은 데서 대화사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끊어져야 되죠. 농촌총각 다음 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제 총각 때 신랑감 후보 그러니까요. 제가 92년도 기사인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많은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퇴진연금에 주식이 안 들어온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건 아마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신뢰도 거기에 오랫동안 아마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초유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또 금융시장 주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현상이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해외 경험도 그리고 기관 투자가 요즘 뭐 관군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관군 그래서 이럴 때 연기금이 좀 들어와서 왜 동학개미운동이 명명이 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이 대표님 아세요? 모릅니다. 3월 며칠인가에 금요일인데요. 그날 한 7, 8% 빠지다가 그때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오후에 그런데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잖아요. 전주부터 쭉 우정사원본부 쭉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 이제 누가 야 이거 동학이 전봉준 거기서부터 전봉준 그래서 이제 누가 재미있으라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동기는 어떻게 됐는지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한국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도 를 바꿔야 되고요. 지배구조의 이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단순히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게 그러면 굉장히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회다. 네.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주식에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그래요.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노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몇 가지 프린시프를 가지고 다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월급의 일정 부분만 해라. 그런 약속을 해야 되겠죠. 본인한테. 그다음에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그러면 다 노준비도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존이 대표님의 별명을 어느 분이 써졌네요. 존 봉준이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형태가 우리 존 봉준 닮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창훈 대표께서는 전직 광군대장이시잖아요. 공무원 전급 CIO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 특히 젊은 투자자분께 권면에 말씀 많이 하셨지만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참 개인들이 어렵죠. 전 생각에 여유 있는 돈 갖고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비유로 동학개미운동 이렇게 하면 광군도 들어와야죠. 광군도 들어와서 그런데 실제로요 동학 농민들은 광군에 의해서 다 저거했어요. 우무치 무슨 그런데 사실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개인들보다 지금 주식 사기 더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거잖아요. 요즘은 국민연금을 보면 향후 한 30년 동안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700조인데 한 3천조까지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년의 시계열로 보면 좋은 시기죠. 위기가 올 때마다 주식을 사면 지나고 나면 실패한 경우 거의 없으니까 좀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 그러니까 제가 개인들은 좀 신중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분들은 이 돈이 정말 피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장기 투자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 1년 이상 못 갖고 못 견뎌요. 현실적으로. 하듯한 돈 갖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중하라는 얘기고 광고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많이 좀 들어와서 분명히 한국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싸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글로벌이 비교해도 한국 주식이 싸요. 싼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이슈들은 해소될 수 있는 이슈니까. 그렇게 따지면 광군들도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전직 외세예요. 외세. 우리 존 리 대표님 전직 외세니까. 전직 외세고 전직 광군이신데 다 지금 동학 케미 운동을 격려하는 말씀이셨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코스닥만 놓고 보면 이게 급락하기 전 1,000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하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가 깨졌었잖아요. 급락했다가 지금 900이잖아요. 거의 하락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센티먼트 이슈로 빠지긴 했지만 저는 이게 펀더멘탈 이슈라고 보거든요. 이게 팬덤웩인데 결국은 해결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펀더멘탈에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입장이잖아요. 조심하는 게 라인나우는 아니다. 대인들은 라인나우는 아니라고 광고는 30년 뒤를 보고 돈도 많으니까 이 대표님은 아시는 광고들 많으니까 일일이 전화하세요. 지금 좀 들어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규제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아마 어쩌면 연기금들이 만약에 손실이 그동안은 손실이 안 났잖아요. 손실이 많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적인 지금 현재 구조나 여러 가지 가버넌스 이슈나 레귤레이션 이슈나 등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해보자고요. 국민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재량권들이 굉장히 적다 이런 거고 다만 조금 이 구조화에서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큰 그림에서 보면 국민연금 같은 데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넓혀나가요. 그건 맞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0%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17, 8% 그런데 글로벌 유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걸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면 유성소기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늘려나가는 건 맞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주식은 이 정도 한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 부분이 전술 택티컬한 연락원스인데 다른 자산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비중이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주식 비중이 가격이 빠져서 살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룸은 있을 거다. 공간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어느 타임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겠죠. 저는 좀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 비중을 그렇게 늘리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홍콩에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홍콩 기업은 별로 없어요. 투자 기업이 부동산 100개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게 맞아요. 싱가포르 연기금이면 싱가포르의 투자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국의 연기금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한국의 기업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돈을 돌려주고 국민들한테 돈을 줄 때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런 논리인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나는 논리인데 그때가 될 때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늘어난 거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 매니펙처링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투자 기업이. 그런데 한국 연기금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조스파이가 안 돼요. 한국 기업이 싼다 싸면서도 한국 기업을 안 사고 미국 기업을 사겠다. 한국 기업을 사서 한국 기업의 코스 오브 캐피탈을 낮춰주고 한국 기업에 성장하게 해야 되는 게 연기금이 할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수익성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은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한국 기업이 한국의 주가 지수가 사이드라인 됐다. 그건 기간 투자가의 책임이 커요. 외국 산 거예요. 한국 거 안 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더 싸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감도 주익 투자를 멀어지게 됐고 그게 결정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고요. 개인들도 한국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기업을 좋게 만들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왜 한국 주식은 그렇게 사이드라인만 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안 샀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이 40% 갖고 있는데 한국 연기금은 한국 기업을 그렇게 작게 들거든요. 저는 그거는 기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사야 되고 기관들도 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퇴진연금의 주식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10%? 한국의 퇴진연금의 주식 비중이에요. 10%? 아니에요. 2%도 안 돼요. 2%도 안 돼요. 미국은 4, 50%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싼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안 사요. 기관도 안 사고 개인도 안 사고 그러면서 한국 기업은 한국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죠. 몇 백 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은행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돈들이 부동산에 갔던 거고 미국은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거고 한국은 어떤 초이스를 매일 거냐. 지금이 모멘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봤을 때 한국의 잘못된 regulation 그다음에 잘못된 관행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에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저 생각으로는 밤을 새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님이나 존이 대표님이나 다 저녁 전이시고 저도 그렇고 좀 있으면 제가 가서 목요일이라서 저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네. 7시 오는 면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계속 했어야 되기 때문에 KBS에 가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 PD님도 PD분도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청취자들이 지금도 만 분이 훨씬 더 넘게 지금 채팅창에 만 분이요? 네. 아까 처음에 시작은 2만 명 가까이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식사 통화 개미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만 9백 명 가까이 계신데 뭐 매주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한국의 주시장과 자본시장 혹은 경제에 대해서 그냥 시니어 레벨에서 그냥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것저것 난상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아 이게 솔루션인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떠십니까? 두 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좋습니다. 좋다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중한 편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격이 없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사회자로서 안 써야 될 용어도 좀 쓴 것 같고 어쩔 때는 부추긴 그 발언도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참 격이 없는 대화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양 옆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평행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진정성을 느끼는 것은 이번만큼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두 분 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시지 않았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저도 3프로 TV와 함께 그리고 신과 함께 여러분 편에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긴급하게 마련했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두 분과의 토론은 이쯤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는 또 다른 시간을 약속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